안녕하세요 성운통은 못하고 있다 3년 만에 그 일 봤는데 재밌었어 잡았고 움직이네 이봐 내 얼굴을 봤어 너 내가 진짜 좀 작아서 미쳐버린 거야 같이 놀고 싶어도 오늘에서 할 얘기 있어서 다음에 놀아요 정말로 다녀야 될 게 누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대와 잠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놈 꼭 잡았어 사진을 저한테 돌려줘야 돼서 선물도 주고 여기 차가운 걸 찍어버린 거야 애정하고 말 좀 하는 경우가 근데 나한테 참 감싶은 사람인데 달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